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이 기획전시 생명의 꽃 약초의 피다를 운영합니다. 약초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약초의 역사, 향약의 사계, 손에 잡히는 한국의 약초, 약초연구가의 책상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또 본초 연구가들이 수집한 우리나라 약초 68종의 사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2024년 6월 21일까지 한의학박물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.